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자연관에서 나의 애에게 할 수 있는 조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를 보면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이다.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오. 하늘에게서 기운을 받고 땅에게서 형체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유교의 입장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에게서 기운을 받고 땅에게서 형체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천지를 운영하는 원리, 하늘의 이로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내 본성도 다 하늘이 준 거야.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하늘이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건 유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연 친화적이죠.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빈번하자 A는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을 구애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그러면 생태통로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겠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니까. 1번. 자연은 이성적 능력이 없는 물질적 존재임을 명심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서양의 인간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일 것이고. 2번. 자연은 인위적 통제가 가능한 도구적 존재임을 고려하세요. 이것도 역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이겠죠. 4번. 자연은 물리적 설명이 가능한 기계적 존재임. 이것도 좀 인간중심주의 중에서도 특히 베이컨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다. 베이컨, 데카르트. 그래서 자연은 그냥 지배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베이컨, 데카르트의 입장. 4번. 자연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존재이다. 그렇죠. 자연이 나에게 이렇게 뭐야. 원리. 내 원리와 인간의 본성. 이게 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 유기적 존재.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명심하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자연은 인간의 이익충족을 위한 수단적 존재를 인식하세요. 이것도 역시 뭐야. 인간중심주의죠. 그래서 여기 유교,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입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되겠네요. 감사합니다.